요청마이크샥 안녕하세요 푸른입니다 오늘 짧게 영상 녹화하려고 왔습니다 이번 영상은 720p에 30프레임입니다 60p 아니에요 최근 트위터에 스파식스 리플레이를 AI로 분석하려는 UX 프로토타입이 공유된 바 있습니다 그 소식을 보고 굉장한 충격에 휩싸였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아마도 그랬듯 저 역시 비슷한 생각을 가졌던 사람 중에 한 명이기 때문입니다 여러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열심히 결과물을 만들기 위해서 저렇게 고군분투하고 있구나 나는 아직 갈 길이 멀다 나의 한계는 여기까지인가 되게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그 와중에 제가 작업을 했던 것들을 짧게 공유해드리려고 합니다 날짜를 보니까 격세지감입니다 2022년 8월경쯤에 시도를 했던 것입니다 유튜브를 좀 핸들링 하는 것이었는데요 영상을 제어하다가 여긴가 여길까 여기겠지 앞으로 쭉 보고 있다가 다시 여긴가 여길까 여기겠지 라고 영상을 제어할 수 있는 기능을 연구를 좀 했었구요 최근에는 이런 영상 샘플을 로드를 해서 슬라이더바로 제어를 하면서 앞뒤로 왔다갔다 좀 편하게 보기 쉬운 방법으로 표현하는 법을 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도 말씀드린 바 있듯 될지 안될지 확답은 못 드립니다 하지만 제가 계속 생각을 가지고 있고 시도를 하는 한 뭔가 보여드릴 수 있는 날이 찾아오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영상 끝!